이번 역은 하산 디지털 단지, 하산 디지털 단지역입니다. 내리시는 분은 왼쪽입니다. 장암, 고속터미널, 성남 방면으로 가신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7호선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하산 디지털 컴플렉스. 하산 디지털 컴플렉스.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7. 전방대장은 가산 디지털 단지, 가산 디지털 단지장. 마지막으로 가산 디지털 단지, 가산 디지털 단지역입니다.